오늘 지공화상 부리송 책으로는 33쪽이고요 단재부리, 끊어업셈과 끊어업셈이 둘이 아니다 대장부의 움직였음은 당당하며 오고감에 자제하여 막힘이 없다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으니 굳기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랬어요 대장부가 움직여 쓰는 것은 당당하다 그래서 오고감에 자제하여 막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겉에 드러난 말 뜻으로만 보면 물론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죠 마음공부라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사내대장부라서 대장부하면 남자를 대장부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대장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아 뭐 움직여 쓰는 거에 항상 당당하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오고감에 막 자제해서 어디든 막 오고갈 수 있고 또 막힘없이 인생을 산다는 얘기겠구나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오고감에 자제하지 않을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여기저기 갈 때마다 막히고 걸리고 자제하지는 못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어딜 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대로 자유자제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현상세계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어떤 위치도 없는 허공과도 같은 허공성이라고도 하는 법신 부처님의 근본성품 우리의 본래 근본성품 이것은 자제하단 말이에요 오고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오지도 사실은 불레불거라고 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항상 여유부동하게 늘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다 간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디든 오고 갈 수 있고 어디든 자제하게 오고 갈 수 있다 왜? 이게 내가 남의 방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하잖아요 내가 내 방 안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온통 이 우주법기 전체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자기 마음 안에 오고감에 자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 야 오고 가는 거에 자유자제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대 온 바가 없고 가대 가는 바가 없어요 여유부동한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어른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습니다? 아니다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한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이래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 여유부동한 자기의 본래 마음 본래 성품 이것은 말 그대로 여유부동해서 불레불거해서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아무리 하루 종일 오고 가고 하더라도 한 발짝 뗀 바가 없어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늘 여기니까 늘 자기 마음 이 하나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은 감옥과도 같아서 뚫을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와 같아가지고 이걸 깰 래야 깰 수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지구도 없앨 수 있어요 세계에 있는 핵폭탕을 다 같이 하루에 폭발시켜 버리면 모르죠 지구도 가루가 되려나 이 지구는 오류 없앨 수 있죠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무엇이든 생겨나고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국기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한 것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우리 금강경이라고 말하는 다이아몬드 스토라 할 때 금강경이라는 말이 네이밍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여기서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했나 보죠 뭘로도 깨지지 않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내리치면 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초나의 다이아몬드라도 그런데 이 마음은 깨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진짜 본래 성품은 진짜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깨닫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것은 말 그대로 자제해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깨뜨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오거나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막힘없이 자제하게 그야말로 움직였음이 당당한 거예요 항상 당당하죠 왜냐하면 걸리는 게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없고 왜 시비 걸 너와 내가 따로 없으니까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내 외부에 한 것도 있지 않으니까 온통 자기뿐이니까 마음 하나뿐이니까 누가 어디서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막힐 곳이 있겠습니까 누구 눈치 볼 게 있겠어요 무엇을 하든 당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심정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겉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겠죠 당당하게 오구감에 자제해서 막힘없다 가니까 당당하게 나는 아무 집이나 들어갔지 않다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회적인 규칙, 교율 이런 것들은 다 지키죠 그러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와 내가 겉으로는 너에게는 너라고 대접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또 맞는 반응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인연을 만나면 베푼단 말이죠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대응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대응하지만 이 본질에서는, 이 근본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딱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오직 나 하나뿐인데 너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립을 못 건녀니 먼저 죽었을 때 아, 외롭다 텅 빈 것 같구나 그런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텅 빈 것 같구나 그러나 참 또 신기하다 어쩌고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외로우면서도 외로움도 없고 텅 빈 것도 없을까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돌처럼, 돌덩이처럼 감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의 없이 하게 된다 마음 다 내되, 거기 걸리지 않고 마음을 내게 된다 그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운영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곱술투족이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막힘 없다는 게 막힘 없으니까 와, 역시 대장부 큰 스님들이나 깨달은 도의는 저래야 되는 거지 내가 깨닫고 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깨닫고 나면 어디 가도 막 당당하고 어디 가도 막 정말 막힘 먹고 걸림 먹고 할 말 다 하고 그 분위기 팍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그런 심정이지 그런 마음에 이게 있는 거지 겉으로 막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부 운용 당당하다는 것은 움직였음이 당당하다 이거는 내가 진짜 당당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옛날에 스님들이 이제 걸식을 했다 그럼 걸식하러 갔는데 본인은 당당하단 말이에요 밥을 얻어먹든 안 얻어먹든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밥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불교 아니에요 뭘 뿌리든지 다시 오지 말라고 물을 뿌리든지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죠 당당하게 욕하면 욕 먹고 밥 안 주면 안 먹고 남들이 보면 찌질한 거죠 정말 오늘도 밥도 못 얻어먹고 욕마다 먹고 왔구나 그러면 철행하게 와서 그냥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아니면 다른 도반들 좀 많이 얻은 도반 있으면 가서 얻어먹든지 그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나는 돈이 없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당당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굶으면서 당당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당당하지만 하지 못하는 건 못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아주 착착 이루어내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동경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와 대단하다 멋지다 저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지가 잘나고 당당하고 해서도 자기가 그렇게 평생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잘나가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나갈 때도 당당하지만 망해도 당당한 거예요 왜? 내 겉모습은 망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근본 성품은 망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망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양을 쫓아가면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한평생을 진짜 풍진객 노릇하면서 보내야 돼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말에 끄달리고 저 말에 끄달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끄달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남들이 나를 막 이렇게 칭찬해 주고 막 이렇게 띄워주면 내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다가 또 누가 옆에서 한마디 욕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도 갑자기 확 기가 죽으면서 서글퍼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겉모습을 실제인 줄 알아서 그래요 이 세상 이 티끌 세상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 나와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도 실제 있고 세계도 실제 있고 나와 상대되는 남들이 실제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고 그들보다 더 당당해야 되고 소유라든지 이런 거의 유무에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높고 낮아지면서 이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젊고 건강하고 가질 거 다 가졌어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당당하다면 그 조건 때문에 당당한 거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당당한데 그 조건이 무너지면 당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진짜 운영자재한 당당함인가요? 그건 그냥 이 겉껍데기, 이 현상세계 이걸 쫓아갔을 때 그래요 이 현상세계를 쫓아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자리는 실제가 그래요 마음자리라는 것도 그냥 이거 쓸데없는 표현인데 방편으로 그냥 하는 표현인데 그런 말 굳이 안 쓰더라도 말에 말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이 말에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꾀질질해 보이냐? 이렇게 화장도 안 먹고 요즘 뭐 힘든 일 많니? 너 요즘 몸도 아파 보이고 왜 이렇게 없어 보이니? 이런 말 들을 때나 와 요즘 막 그냥 얼굴에 광이 난다 빛이 나고 요즘에 좋은 일 있냐? 얼굴도 더 이뻐 보인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에 끌려가면 그 사람이 내뱉은 그 말의 내용에 끌려가서 그 내용에 울고 웃으면서 그 말과 모양, 명과 상, 이름과 모양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그걸 실제라고 여기게 되면 말에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 나온 당처는 말이 나온 자리 거기에서는 어떻겠어요? 말이야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야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누구나 외로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적적할 수도 있고 또 당당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왜? 그거는 내가 당당할 땐 좋고 우울할 땐, 외롭고 초라할 때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연의 조화니까 인연 따라 인연 따라 마음이 우울했다가 또 행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연 따라 인연이 그렇게 형성되면 우리도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혼자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냥 저절로 왠지 모를 그 외로움 같은 그게 자연적으로 생겨요 평소에 여름을 안 타는 사람도 홀로 여행을 떠나면 그러다 이게 중독이 됩니다 혼자 떠나는 외로운 여행이 어떤 사람은 중독이 돼요 제가 인도나 이런 데 가보니까 혼자서 그 외로운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그 감정은 인연 따라 그 인연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조건이 형성되면 또 다른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인연 따라 왔다 가잖아요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은 내가 아니죠 감정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나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다 죽었다 맨날 반복했나요? 나는 진짜 자기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이 뭐 우울한 감정이 생기든 행복한 감정이 생기든 그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나에게 드러난 어떤 내용물이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옷과 같아요 옷 우리가 어떨 때 옷을 아주 멋있는 옷을 화려한 원피스를 멋있는 걸 탁 차려입고 또 화장과 같아서 옷을 예쁜 옷을 입고 예쁜 화장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막 자신감 만만하게 느껴지다가 또 이 화장도 안 하고 쌩얼에 옷도 그냥 깨지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면 괜히 고개들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변합니까? 그 옷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림 그린 것만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본판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아입는 옷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연 따라 달라지는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 옷과도 같아요 옷과도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자기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우울한 감정이 들면 나는 우울해 인연 따라 내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이야 그걸 왔다 가는 옷을 껍데기를 자기라고 집착하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실제하는 어떤 실존하는 어떤 존재인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게 나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내가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내 바깥에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독자적인 자기라는 자아를 가진 이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살고 있다 이것도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한 생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그걸 다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욕했다 그건 그 사람이라는 자아가 나라는 자아에게 한 욕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욕하고 싶어 욕한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욕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고 부모님한테 맨날 욕 먹고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럼 그 성격적 경향성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봐도 좋은 걸 봐도 좋아해 주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그럼 나쁜 놈인가요 그 사람이 안쓰러운 사람이죠 아 저 사람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런 성격이 안 만들어지죠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도 그 사람이 인복이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던 많은 어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훌륭한 어떤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으로 다가갔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놈 좋은 놈이 사실은 없어요 인연 따라 나쁜 놈의 인연들이 모여진 어떤 경험들 인연이 모였던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개성, 성격, 경향성 이런 걸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성이 진짜냐는 말이에요 그 성격이 진짜냐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게 이 성격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이게 난데 이런 성격이 난데 난 원래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인데 난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이걸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는 나쁜 놈들을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가 더 돋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를 깨닫게 되면 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었구나 나라는 게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 업이 습으로 굳어지고 습관으로 굳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업식을 그 사람인 걸로 우린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그게 업이 쌓인 걸 우리는 아리아식이라 그러잖아요 업이 아리아식에 쌓이니까 그걸 보고 나라는 이 무의식이 진짜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는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무의식이 자기라는 개성인 줄 안단 말이죠 또 그걸 보고 제7식이 나다 하고 집착하고 그게 또 현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육식에서 온갖 분별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게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어떤 삶의 경향성을 보고 나야라고 집착한 것 뿐이지 거긴 나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완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인연 따라 생겨난 걸로 잘 따져보면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수많은 인연 조건 속에서 그 업식이 축적된 그 바탕에서 자동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나는 평소 같으면 이런 반응을 보냈을 텐데 난 오늘은 전혀 새로운 반응을 했는데요? 이건 내 자유의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뭔가 인연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을 했든지 나도 다르게 살아보자 하고 뭔가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그런 또 다른 조건이 있었겠죠 그 또 다른 조건 때문에 내가 오늘은 새로운 결정을 했겠죠 이 말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고정되게 딱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어제가 있냐 없냐와 질문과 똑같아요 유네가 있느냐 없냐 이것도 똑같아요 어제가 있느냐 없냐 여러분 여기 법당에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 그 일이 있습니까? 20분 전, 30분 전 그 일이 있습니까? 거져보세요 있으면 그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뭐가 달라져도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데요? 다음 주에 오면 시간이 달라졌고 공기도 달라졌고 뭔가 달라져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 상태도 달라졌고 어제가 생각 속에서만 있잖아요 실제 하지 않잖아요 개념 속에서만 있잖아요 여기서 떠올렸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여서 떠올린 거지 어떻게 어제예요? 지금 눈앞에 이리지 눈앞에서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린 이렇게 겉에 드러난 수많은 현상, 모습, 경계에 끊임없이 끄달려 다니잖아요 끌려 다니잖아요 그게 실제 같으니까 진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끄달려 다니는 동안은 이걸 다 실제라고 여기면서 끌려 다니는 동안은 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떤 답을 찾을 거예요? 더 좋은 모양을 추구하겠죠 더 부자를 추구하겠죠 더 잘난 걸 추구하겠죠 더 젊고 건강한 걸 자꾸 추구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 추구와는 다르게 시간은 자꾸 흐르고 나는 자꾸 늙고 자꾸 아프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면서 아상은 자꾸 축소되겠죠 그런데 나는 아상을 자꾸 확장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 불교공부라는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들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잘 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30, 40대까지는 아상이 막 올라갈 때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나를 자꾸 도모할 때잖아요 내가 자꾸 확장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이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확장되는 즐거움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년 퇴직쯤 할 때 돼가지고 몸도 아프고 뭔가 내 아상도 꺾이고 내 명암도 없어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막 확확 절망, 좌절 그런데다가 몸도 아프고 그런데다가 이제 집에 와보니 이 삼식이가 돼가지고 아내에게 새끼 밥 달라리기도 눈치 보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면서 이제 아상이 팍 꺾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이제 사실은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예요 시즌이에요 시절 인연이에요 확확 와닿아요 이제 이 공부가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이라는 게 확확 와닿아요 난 내가 작아지는 게 정말 절망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작아지는 게 즐거움이었구나라는 이게 얼마나 와닿겠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상이 확장되는 사람들보다는 아상이 이제 꺾여나기 시작할 때 진짜 내가 누굴까 나는 지금까지 아상 확장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인생은 계속 줄어들 건데 아상이 계속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럼 난 어쩌지? 그러다가 그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상에게 있어서는 애고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이 들고 늙고 병 들고 죽는다라는 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 사고 생노병사 늙고 병 들고 죽는 게 가장 큰 괴롬이란 말이에요 노병사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해결하고 싶지 않고 나는 뭐 그래도 살만하다 난 뭐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 아직은 남들보다 건강하고 아직은 난 일도 할 수 있고 아직 내가 남들보다 남들은 그래도 뭐 한 60대 퇴직했는데 50대 퇴직했는데 나는 막 60, 70까지 일하고 있다 지금은 좋지만 그게 언제까지 계속 되겠냐 말이죠 그걸 쫓으면 이제는 다른 걸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제 뭔가 막 아상을 확장하는 그 즐거움도 한번 누려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절 인연이 그럴 때인 거예요 그때는 그걸 누릴 때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즐거움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근원적인 즐거움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진정한 행복 진정한 대장부의 움직였음은 당당해서 오고감의 자제에 막힘 없는 늙고 젊음에 휘둘리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조건, 상황, 여건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진짜 당당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아직 그걸 못 찾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시급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세상에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걸 찾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근원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괴로움을 통해서 인생에서 한 번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깨어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떤 정신적인 충격 있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 늙고 병되고 죽는 괴로움 내가 한 번 큰 병을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봤든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지 먼저 떠나보냈든지 이런 충격적인 괴로움을 한 번 이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괴로움? 그렇지 머리로 다 알아요 내가 늙고 병되고 죽겠지 그러면 당연히 괴롭겠지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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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행하면 벗어날 수 있겠지 다 알아요 머리로 이게 보세요 여러분도 늙으면 충격적일 거라는 거 알아요 병들면 충격적일 거라는 거 알아요 죽을면 충격적일 거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딴 사람 얘기예요 그거는 당장 내 일이 아닌 거인지 아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정말 내가 막 말기한 판정을 어떻게 받게 됐던지 예를 들어 뭔가 막 큰 충격을 받게 됐던지 이랬을 때 한 번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병사가 불교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노병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원인을 사성제 공부해가지고 해탈해야지 머리로 다 알아요 그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다 아는 얘기 있으니 스님은 맨날 아시고 나는 맨날 다 알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병들고 죽는 문제 있잖아요 노병사의 문제 이게 어떻게 교리적으로 그냥 머리로 알아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우린 전부 다 시안부 인생을 판정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100%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연세 드신 분들보단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느끼고 더 젊고 건강하다고 느끼면서 생각하겠지만 갈 때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지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갈지 결코 할 수 없어요 이게 충격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충격이죠? 이게 어떻게 자기 문제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할 수가 있죠? 노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이거는 자기 문제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좀 진지하지 못한 자세죠 삶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충격이죠 그리고 이건 진짜 해야 되겠는데 이거? 물론 지금 밀어둘 수는 있겠죠 난 지금 달콤한 게 있으니까 난 지금은 이렇게 즐거운 거 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나중에 기력 빠져가지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서 난 마음 공부할게요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도 되는데 그때 가면 법문을 들으려도 안 들린다니까요 진짜로 저도 진짜 책을 볼래도 눈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눈이 아프더라니까요 이게 지금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 딱 10년 동안만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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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10년쯤 뒤에는 제가 애들 학교도 다 보냈고 졸업시키고 어느 정도 삶이 집이 안정이 되고 뭐 돈 빌린 것도 다 갚았고 뭐 이제 한 10년 후쯤이면 제가 이제 삶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10년 후부터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공부에 매진할 겁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정말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그 마음도 고맙긴 한데 제가 고맙을 건 없지만 그 마음도 훌륭하긴 한데 그 마음도 뭐 그 마음 없는 사람보단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죠 왜 그럴까요? 10년 후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지금인데 오로지 지금뿐인데 지금 하는, 여러분 공부는요 지금만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못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런 미래가 없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워섭, 설법을 들으시잖아요 매주 들으실 때 그렇다고 이걸 막 집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매주 들으실 때 심정은 오늘 내가 이거 듣다가 해결 보겠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막 의도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대함이 없이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막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추구해가지고 내가 막 힘을 줘서 들으면서 오늘 내가 듣다가 뭐 한 소식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막 기대하고 추구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런 뒷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들을 때는 순수하게 듣되 정말 내가 한번 정말 내 가슴으로 들어야 돼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제가 늙고 병들고 죽는 얘기를 하면 이게 가슴에서 확 와닿아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젊어서 지금은 이렇게 잘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구나 이게 그냥 확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와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 어 알겠다 알겠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어 오늘 알겠는데 알겠는데 하고 알겠다 알겠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머리에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이렇게 이렇게 와 닿는다 내지는 그 감정화 된다 와 이게 이렇게 안 게 아니고 와 정말이네요 가슴에서 막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 이걸 뭐라 해야 돼 그래서 공명한다 감동한다 내지는 하나가 되는 느낌인가 하나로 그냥 가슴이 그냥 머리로 이해할 게 없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정말이네 하고 그냥 그러니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공부는 머리를 알겠다 알겠다 해서 알아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감탄사가 나오면서 그냥 온몸이 시원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머리로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머리로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훌륭한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와중에 비슷한데 아닌 그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그 희한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목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확 큰일 났다 싶은데 그게 안목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대정부에 움직였으면 당당하여 삶에서 무엇을 움직였으든 내가 어디 가서 구걸을 하든 뭐 윗사람들 사회에서 밑에서 막 욕먹으면서 밑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든 당당한 거예요 청소부 성자가 된 청소부 청소부를 일을 해도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특정한 상황 조건 때문에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리라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이게 다 연극하는 거거든요 연극하는 거 삶 전체가 통으로 내가 질투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찬탄함이 있죠 존중이 있죠 사랑이 있죠 자비가 있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고 해피엔딩이고 삶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죠 뭐가 내가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우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서글플 일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스님은 완전 진짜 저런갑다 해서 너무 부러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뭐랄까 이런 글을 읽을 때 아까 오면서도 이걸 한번 다 읽어보는데 와 정말 진짜 불의송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 글이 와 정말 이런 걸 한번 쫙 읽고 나면 그냥 진짜 이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싶은 이런 정도의 감동 내지는 그냥 하나 됨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와 정말 고마운 일인가 현실에서는 이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이런 사람조차도 한동안 자기 업습이 이어져요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스스로 혼란스러움을 겪어요 오랫동안 꽤 오래 가요 오랫동안 혼란스러움을 겪고 내가 긴가 아닌가 어느 때는 막 자신 만만하고 당당했다가 어느 때는 또 내가 그래도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잘 가고 있나 막 이런 게 이런 왔다 갔다 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보살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도인이다 내지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는 진짜 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보살, 보리, 살타 보리가 있어요 분명히 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타도 있어요 살타가 중생이거든요 보리는 깨달음이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생이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현실에서 찢어질 수도 있고 온갖 분별심에 스스로 또 끄달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면 또 또 딱 중심이 잡히면서도 내가 또 왜 그렇게 또 끊어졌을까 이런 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이 보살의 시기를 오래오래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불교가 좋은 것이 이 마음 공부가 좋은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깨달아 마친 부처만을 우리가 따른다면 완전히 공부 다 해 마친 부처만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같은 분이 딱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도 좀 그렇고 옛날에 특히 심했고 스님들은 뭐냐 항상 설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자신 공부가 미진한 거에 대한 약간의 죄의식 같은 내가 완전히 부처님처럼 정말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때나 이렇게 법을 서라고 해도 되나 스스로도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스스로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법을 설하지 않아야 되느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불교가 대학 다닐 때 보인단 말이에요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저도 못하면서 후배들 막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엄청 연구해 가지고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하는 사람을 설하는 사람은 엄청 공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공부 때문에 법회를 하고 법을 설해요 자기 공부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있는 거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걸 나누는 것하고는 자기 공부가 또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불의법에 완전히 정말 이렇게 온전한 법을 갖춘 그런 경전을 가르치는 분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에서 이상적인 깨달은 자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나서 보세요 죽을 때까지 언제쯤 찾을 수 있을래나 난 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나는 공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 사람은 맵고 짠 거를 먹어 저 사람은 오신 채를 먹어 저 사람은 고기를 먹어 고기 있는 음식을 먹어 그러면 뭐 하나하나가 찾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찾았다면 축하합니다 하는 거지만 축하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부 과정에서 이런 딜레마를 우리는 함께 겪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출제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겉모습이지 똑같은 거예요 공부 과정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니까요 미진함을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를 딱 잡아주는 게 계율 같은 거예요 계율 같은 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윤리도덕적인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하고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겠다 그러면 2와 4가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공부에서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도록 가고 있는 중이니까 왜 가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니까 갱참 30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견성하고 나서 다시 30년이다 이러잖아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현실에서도 2와 4가 다 원만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 공부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 같지 않아야 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내 주변에 있는 공부인들 도반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높은 가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게 좋아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 주변에 자기 견성을 했대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막 밥 먹듯이 하면서 막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재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견성을 했어도 삶이 좀 겸손하고 뭔가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참 그래도 원만하게 보이면 참 저렇게 되는구나 공부하면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자기가 막 그냥 깨달았네 이런 얘기는 요즘에 일반 순도님들 중에도 이 자리를 확인했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데 그 사람의 현실이 너무 너무 아니다 너무 재수가 없고 너무 회사에서도 진짜 이거는 진짜 훌륭한 직장 상사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너무 너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공부가 한참 더디게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난 저 사람 저런 걸 보고서는 난 저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럴 것 같으면 저게 무슨 공부냐 공부해가지고 저렇게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저게 뭔 공부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느라고 한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공부를 안 한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본인의 습이 업습이 자신의 성격적 경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래 지속돼요 성격이 갑자기 확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경향성 이런 것들이 한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이 마음자를 확인한 사람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을까요? 인연이 조건이 맞으면 그 상황에서 막 욱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대신 빨리 돌아보겠죠 빨리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고 또 이렇게 끌려갔구나 돌이킴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킴이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그런 걸 보면 저게 뭔 도인이야 이렇게 보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다 필요 없구나 쓸데없구나 이게 별 힘도 없고 이건 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좌절 절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본인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공부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한 발 한 발 공부의 길을 나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말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세계에서는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면에서는 자기가 확인했더니 확보된 자리가 이 마음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공부가 안목이 달라져요 확실히 안목이 달라지고 전과 후는 안목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진 이후의 공부는 이제 수월한 맛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머리 쓰지 않고 그냥 삶을 살면서 꾸준히 공부한다 놓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내가 그냥 막 추구심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끈질기게 버티기만 하겠다 이 공부에서 버틴다는 게 뭐 그런다고 여기만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생활할 땐 직장생활하고 일할 땐 일하고 그러나 늘 여기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근원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운용자재 이 활용이 돼요 활용이 이제 이 법에 입각해서 처음에는 이 법이 이게 뭔데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 이거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걸 느껴요 이제 아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도 이렇게 이게 구현이 되는 거구나 활용이 되는 거구나 이게 쉽게 써먹어지는 거구나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현실에도 힘이 있는 거구나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 삶과 나와 동떨어진 그런 공부가 아니구나 이게 체화가 된단 말이죠 점점 더 그래서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그래서 이 법에 자꾸만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이게 다 이 마음의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를 가며 막힘없이 자제하여 단상에 치우침이 없다 양변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를 간다 집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할 건 한단 말이에요 할 건 하지만 죽도록 매달려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도할 건 시도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겠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저절로 내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부처님께 모든 걸 내맡겨야지 이렇게 옛날에 방편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야지 그리고 허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런 걸 하지만 그건 그냥 말하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건 벌써 틀린 거죠 내가 내맡기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 자체가 벌써 말이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삶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있단 말이에요 속삭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저절로 내맡겨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삶이 그냥 저절로 내맡겨져요 내가 하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삶이 하도록 냅돈단 말이에요 연기 작용이 그냥 저절로 벌어지도록 냅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데 통제하려고 이리저리 짜맞추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맡겨지죠 저절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도인은 도인이 뭔가 하려고 마음을 내면 술술술술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어때요? 똑같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도예요 중생과 똑같아져요 360도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활용하게 활용 자제해서 쓴다는 게 내가 나는 돈이 필요하면 돈도 딱 가져올 수 있고 뭐가 필요하면 뭐도 가져올 수 있고 몸이 아프면 건강도 딱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활용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벌리면 안 벌리면 오케이 하는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되지 않는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생들은 벌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그냥 온갖 모함도 해가면서 돈을 벌다가 벌고 나서 벌고 나면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안 벌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왜 이것도 안 벌리냐고 하면 화병 나고 저 사람은 벌었는데 왜 난 못 벌었느냐고 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막 그냥 기를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중도예요 중도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중도 그러니까 중도는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죠 중도는 내가 사라지면 저절로 삶이 그냥 저절로 중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심이 놓여진단 말이죠 그게 막힘없이 자제한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 칠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자제해요 막힘없이 자제하게 돈도 잘 벌고 막힘없이 자제하게 병치료도 잘하고 막힘없이 자제하게 오래 살고 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제한 게 아니에요 뭐가 막힘없이 자제한 걸까요? 모든 걸 받아들임이 막힘없어요 자제해요 늙으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돈이 벌리면 어떻고 안 벌리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고 가난함은 어떻고 잘나가면 어떻고 못나가면 어떻고 욕먹으면 어떻고 칭찬받으면 어때요 그 어떤 상황 경계 조건에서 막힘없이 자제한 거예요 내 마음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돈이 많던 적든 당당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칭찬하든 거기 막힘없이 자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세계 우리가 보듯이 그런 식으로 자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자제한 거예요 마음이 자제한 거 그러니까 어디에도 칠침이 없어요 단상 영원하다 끝난다 죽고 나면 나는 끝장나겠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를 믿으면 불교는 답을 하십시오 불교적인 답은 뭡니까? 우리 죽으면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내려면 계속 되거나 죽으면 끝이다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답을 내라 된단 말이에요 답을 낼 수 없어요 그게 불상부단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불상부단 항상 하지도 않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항상 하는 측면도 있고 끊어지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이게 항상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딱 끊어져 아무것도 없다 영원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걸 그러면 스님 그래도 뭔가 명확히 이건지 저건지를 명확히 얘기해줘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딱 정리하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안 돼요 불교는 윤회하는 거야 그래서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고 나도 계속 영원해 이렇게 정리해서 딱 안다고 해서 불교를 한 게 아니에요 야 윤회 그런 거 없어 요즘에 또 워낙 윤회가 이렇게 윤회하는 거야 라는 게 불교계 그동안 많은 기본 정서였다 보니까 근자에 갑자기 또 이렇게 요즘 또 이렇게 인기 유행한 같은 인기가 돌아온 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단멸론자가 한번 바라본 불교 같은 불교는 단멸론이다 뭐 이런 식의 죽음은 끝이지 윤회 같은 거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끝난다는 거야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단멸론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불교는 윤회 얘기하는 사람 다 틀렸다 끝이다 끝이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단멸론자예요 영혼이 계속된다 이러면 상주론자고 불교는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에요 이게 정도예요 이렇게 뭔가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라는 걸 답할 수 있나요? 인연 따라 계속 달라지니까 농구 선수 사이에선 저는 조그마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들 사이에선 클 수도 있고 어떻게 작다 크다를 결론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내야 돼 하는 거는 중생의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결론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큰지 작은지 결론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를 결론낼 수 있을까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때는 착하지 않잖아요 그 무엇도 결론낼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인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키가 큰지 작은지 여러분 아들 딸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내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루인 사람인지 성급하게 답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내린 답이에요 생각으로 답을 내려가지고 제 남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오래 사람하고 살았고 근데 이 사람은 숨만 쉬어도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큰일 날 말씀이세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러고 살죠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미지 명과상 이미지 개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걸 내가 쥐고 내가 쥐고 있는 그 사람 내 이미지 그 사람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옆에 진짜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진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그 사람만 만나고 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를 만나면 여기 부처가 살아 있는데 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의 상, 모양, 개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만나면서 그 사람 타만 한단 말이야 네가 성격도 나쁘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다쳤지 아무리 최악의 그런 걸 했어도 최악의 마음이 닦일만한 일이 있었어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 자기가 닫은 거거든요 누가 열겠어요? 자기가 열어야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공부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이 닦이는 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지는 뭔가 마음이 확 닦일 수가 있어요 와, 너무 큰 실망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확 닦여서 나는 그때 그 일 이후로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사겠구나,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제가 이제 사실은 어느 일이 있고서 자기 마음이 닦였대요 마음이 닦여서 와,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은 내가 너무 이 사람하고 그래도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상을 붙잡고 살았다가 스님 본문 듣고서는 아, 그래 이것도 상이야, 이것도 집착이야 왜 이런 것만이 맞아? 그래서 나는 저는 이혼하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스님 만나가지고 최종 도장 스님은 이혼하라 될 것 같아가지고 이혼한다고 딱 하고서 스님이 오케이 하면 저는 이혼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몰랐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자신 배우자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프레임을 씌웠더라고요 씌우고 그걸 너무 쥐고 있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너무 강력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을 완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그림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엄한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과 이혼을 해야 되지 그러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약간 띵! 충격을 받으면서 저는 스님이 저보고 이혼하라 일 줄 알고서 찾아왔는데 이게 제 문제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내가 마음이 닦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가 이건 절대 안 좋은 거야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규정 지어놓은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닦이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배우고 자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누군가에게는 헬주선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기 최고의 목표는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가면 교육도 이상적이고 사람을 쪼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이러지 않고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거기서 절망 좌절하거나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단점들을 목격하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귀농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동경 이런 걸 가지고 큰 맘 먹고 산속 가서 집 그림 같은 지리산 산자락에 그림 같은 예쁜 집이 엄청 많아요 지리산 가보면 그림 같은 예쁜 집을 평생 번덩 가지고 갖다가 딱 져놓고 나서 1년 살고 나니까 1년이 뭐예요? 몇 개월 살고 나니까 난 여기랑 안 맞는다 그럼 이제는 이걸 돈을 이미 다 투자해가지고 이걸 팔려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 수 없어요 자기를 고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열어놔야 돼요 항상 열어놔야만 진리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견해 편견 이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라고 우리는 힘들고 괴롭거든요 거기 좀 이렇게 휴식 같은 공간을 틈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치우치면 자기 생각에 특정한 생각에 고집하고 있는 거는 그건 치우침이 있는 거예요 중도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나쁜 놈이야 절대 나쁜 놈은 그 사람이 절대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인연이 있을 뿐이고 나쁜 행위가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업보가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업을 짓는 자 업을 받는 자 나쁜 놈이라는 그런 업을 짓고 받는 그런 딱 정해진 실체적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인생에 내가 나는 저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인생에 여러 명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그게 내가 중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만 봐도 막 몸서리 치고 이런다면 그런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건지 자기가 몰라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에게 화살을 돌렸을 때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잘못이야 그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 잘못이라 난 이랬어 스스로에게 자꾸 변명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왜 변명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는 나와 너가 따로 둘러 나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이 말만 듣고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이 말만 듣고 여러분 공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이 말만 듣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조수님은 좀 틀린 말을 하는데 조수님은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건데 쉽게 말해 내 밖에 나쁜 놈은 진짜 있는 거죠 스님 나쁜 놈은 나쁘다고 해야죠 나는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인데 그게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이 없다는 그런 걸 쉽게 말해서 인광보적인 그런 거를 피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광보적인 것은 당할 건 당해야죠 당연히 받게 할 건 받게 해야죠 그건 그거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상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당했으면 너무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 너무 당했으면 똑부러지게 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확 당해버리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그짓 할 거 아니에요 굳이 못하도록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든지 이 사람을 본때를 보여주든지 해야죠 저도 저를 호구로 알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느껴지면 제가 젊었을 때 발끈하고 한마디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무조건 내가 다 내 탓이에요 저 사람 아무 사물도 없고 다 내 문제예요 이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거는 다 하되 다 하되 그러더라도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트라마로 남는다든지 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없 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혼자 계속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면서 상처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사실은 현상 세계에서는 바깥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 삶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완전 그러니까 우리 2법계 사법계 할 때 사법계 현상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법계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2법계 진리의 세계에서는 내가 깨달으면 일체중생이 일시에 깨닫는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내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법이 유식이에요 마음법이 내 바깥에 있는 그 나쁜 놈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이 공부 자리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걸 2법계 사법계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공부와 현실 세계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분별심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 세계밖에 모르니까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스님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요 하면서 이제 막 반발을 하거나 댓글을 다 하는데 제가 댓글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댓글은 원래가 다 뭐 욕을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 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직 그 습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교 법문을 듣다가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분별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욱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부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약간의 충격요법으로 대놓고 바로바로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무엇이든 내가 스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긴 말이겠지 하고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일부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쫙 쥐고 있는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발끈발끈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막 내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해가요 당연히 이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옥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공부할 때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어 난 모르겠다 나는 난 모르겠다 저 지점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거부감까지 든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거부감이 든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에 관심이 진짜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케이 난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 유보 지금은 저 스님이 하는 말 저 경전의 말씀 어록에 있는 말씀 그건 나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난 지금 모르겠다 내가 한번 직접 한번 알고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자 직접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유보적인 자세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분별심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걸 시원하게 알기 전까지 막 얘는 용납이 안 돼요 좀 깝깝해져요 근데 이 공부에서는 모르는 것이 보배예요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이 딱 생기고 나서 어떻게든 알아야지 하고 머리를 굴리고 막 책을 찾고 막 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지간하면 질문을 처음 번문 들을 때 그냥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탁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건 뭐 한 한두 달 길면 3개월 6개월만 들으면 저절로 답이 다 스스로 나오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궁금한 질문을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알어마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머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부러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공부를 해봐라 일단 그러면 저절로 그냥 가슴에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모르는 게 나올 때는 머리로 알려고 하지 않고 아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건 머리로 안 되는 거다 머리로 주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난 이건 알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저 이 경전에 나오는 스님이 말하는 저 말이 뭔지를 나도 진짜 한번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이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깝깝한 밖에 더 있어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모르겠으니까 알고는 싶은데 방법도 없고 답도 얘기도 안 해주고 이게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말로 그 사람이 쌈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 경우가 쉽게 말해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사람에게 이 얘기 답을 해주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갈 만한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해줄 수 없어요 절대 그래 해줘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은 시원해져가지고 머리가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이해 삭해가지고 아 그 말이었군요 하고 그냥 갈 거예요 그럼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진짜 스승이랑 어떤 그렇게 아 그 말이었군 이제 알겠어요 이러고 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더 막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나서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뭔가 시원하고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답을 내리고 왔는데 더 깝깝해 미치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깝깝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꽉 막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꽉 막힌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할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분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해서 꽉 막힘 속에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렇게 그냥 그 모름 속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자기가 성품 한번 일별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막 다 알아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선문답들이 온가 선문답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시원하게 선문답 다 알겠다 싶은데 탁 또 막히는 선문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막히도록 고안한 거라서 그래요 생각 분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힐 때 왜냐하면 내가 한 소식 했다 할지라도 막히는 게 있단 말이죠 법문 중에 소화 안 되는 게 있어요 소화가 상당 부분 되겠지만 그럼에도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딱딱 있어요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화두처럼 막히는 부분 궁금하고 모르겠는 부분을 와 진짜 나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어 나 저거 모르겠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는 이게 뇌 자체가 그런 걸름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 건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려요 모른다라는 사실에 딱 맞부딪히질 않아요 모르는 건 그냥 저절로 걸러버려요 그냥 난 모르는 거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절로 지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야 내가 이 자리 한번 확인하고 어느 정도 내가 다 알겠다 그러다가 가만히 듣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모르는 게 탁탁 나와요 그럼 그때 그냥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그냥 꽉 막히고 있는 거예요 막혀서 거기서 버텨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다 어떤 답을 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머리로 답을 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를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화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서 나온 화두예요 어디서 탄 화두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 꽉 막혀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시절 운영이 딱 오고 어떤 그 깝깝함의 임계점 같은 것에 넘어가다 보면 순식간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신기해요 이거는 뭐 예답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꽉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냥 탁 막혀있으면 그거 저절로 주어져요 그게 자성삼보의 자성삼보 자기 안에 부처가 있고 자기 안에 법이 있고 자기 안에 승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가 보장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법의 창고 팔면 대장경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질문을 던져놓으면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거든요 근데 질문 던져놓고 머리로 풀려고 하면 또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근데 진짜 나오는 답은 어떤 답이냐면 질문을 던졌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탁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만 볼게요 다섯 가지 욕망과 탐내고 성냄이 바로 부처이며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다 이게 불이송이잖아요 불이송 불이송이니까 다르지 않은 걸 계속 설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욕망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색욕 식욕 재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뭐 이런 다섯 가지 욕망 이런 욕망과 탐내고 성내는 것 그게 바로 부처란 말이죠 둘이 아니란 말이죠 온갖 분별망상이 그대로 부처예요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대로 법입니다 번뇌가 그대로 벌이에요 번뇌를 내용을 쫓아가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내용 저 내용 이 분별 저 분별 전부 다 달라서 그 내용을 쫓아가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거 쫓아가서 웃다가 저거 쫓아가서 울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저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그 말의 내용 말의 내용에 끌려다니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우리들의 평생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이 일어나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탐심도 일어나고 베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자배심도 일어나고 그럼 보세요 이 자기에게서 탐심도 왔다가 갔고 오영락도 왔다가 갔고 베풀어주고 싶은 자배심도 왔다가 가고 화도 왔다가 하지만 아주 막 사랑과 자비도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진 채 삼독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억지로 채워넣는 게 공부일까요? 취하고 버리는 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취사 간택은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분별심으로 불교 공부를 계속하면 거기 가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답이 있어요 최고의 답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걸 거부했다가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최상의 답 분별이 낸 최고의 답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불교 공부해 보니까 답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어떻게 내냐면 자비심이다 이렇게 답을 내요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현상 세계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자비를 시현해야 되겠구나 자비 앞에서 베푸는 거 사랑과 자비 베푼다라는 거 앞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욕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감히 너가 폄훼해? 그럼 큰일 날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내세우면 승생장구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무기처럼 모든 것이 그 가치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스님들이 산속에서 수행하고 마음을 깨닫는 거 얼마나 욕먹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서양 정교라든지 다른 데서는 무조건 자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정교인이라는 게 어떻게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봉사단체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최상의 가치인데 이게 이 세상에선 최상의 가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최상의 가치인데 그거 안 하고 법을 설하고 법문하고 이 공부가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요즘엔 다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욕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성철스님 맨날 산에만 있어가지고 이런다라고 하고 스님들은 어디 공부 도인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하는데 세상을 도울 생각을 안 한다 이런단 말이죠 이런 말도 제가 사실 하면 안 돼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말 하면 왜냐하면 현상 세계에서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출세관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그건요 가짜 자비 아 이렇게 말하기도 참 뭐한데 내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건 둘론 아닌 자비예요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는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은 평생 손에게 읊어먹었어요 목말라 이러면 갖다 대령시키고 배고파 이러면 갖다 시키고 온몸이 입 맛있게 먹이려고 온몸이 막 이래가지고 갖다 먹이잖아요 그런데 손발이 입한테 너희씨 내가 너한테 평생 준 게 얼만데 너 나한테 갚아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넌 왜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던가요?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 들어봤나요? 왜? 존재다 나니까 내가 입에다가 먹을 걸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입에다가 줬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비를 실천했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동체대비심이에요 한몸이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자비라는 말이 붙지가 않아요 그냥 자비지 하는 모든 게 그냥 자비지 이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비에는 자비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자비에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내가 자비를 실천했다 우리 단체에서는 이번에 이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광고하고 이래저래 하는 거 그게 진짜 자비냐는 말이에요 둘로 나뉜 자비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상 세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비도 실천을 해야 돼요 현상 세계에서는 당연히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그것만이 최상의 가치니까 자비라는 가치에 나머지 다 붙이지 마 깨달음이고 뭐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일을 깔아뭉개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최고의 자비예요 자기를 깨닫는 게 최상의 자비입니다 자기를 깨달으면 동체대비심이 저절로 삶의 가치가 동체대비심이 말도 붙지 않아요 그냥 손이 입에다가 매일 먹을 걸 갖다 주듯이 그냥 저절로 자비심이에요 그냥 저절로 삶 자체가 자비심이에요 그냥 저절로 동체대비심이에요 그리고 저절로 하는 동체대비심에는요 베풀어 준 건 좋은 건데 베풀지 않은 건 나쁜 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베풀지만 베풀지 못했을 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게 자비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거지가 되더라도 다 갖다 끌어가지고 다 주고 너는 거지가 되는 게 그게 자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비를 실천해야 되지만 사실은 실천할 것조차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힘든 사람을 꿈속에서는 돕지만 다 꿈인 꿈 전체가 나니까 온갖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꿈속에서 돕고 돕고 돕는데도 안 도와진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도 여전히 가난한 삶이 아직도 넘쳐난다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말이에요 여전히 이게 다 본래 꿈인 줄 아니까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비예요 이 진짜 자비는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가 진짜 자비예요 지혜가 없는 자비는 진짜 자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만 갖다 내세우고 그건 말은 걸은 참된 자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를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자비예요 저절로 자비 그래서 이렇게 삶이 모두가 이 지혜를 깨닫고 나면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전부 다 이 마음 위에 일어난 그림자거든요 바다 위에 파도처럼 이 텅 빈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다 있는데 세상 이렇게 그대로 다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또 다 있고 그러니 여기서 화가 나오든 좋은 게 나오든 나쁜 게 나오든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탐진지 삼독과 개정의 사막이 다르지 않아요 번뇌 왕상과 청정한 한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모양 따라가면 다르지만 모양 따라가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 자기 마음에서는 이 텅 빈 마음에서는 어떤 일도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마음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파도가 지네들끼리 컨테스트를 해서 어느 파도가 더 멋있니 어느 파도가 더 그럴싸하니 그럼 지네들끼리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이 파도가 멋있고 이 파도는 멋없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파도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바다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이죠 이게 무슨 파도가 좋고 나쁜 게 있고 멋있고 안 멋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바다인데 이 파도는 선이고 이 파도는 악이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파도는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 파도가 이렇게 확 덮쳤다 그럼 이 파도가 악이 이 선을 덮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다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양을 따라가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욕망 탐내고 성냄이 그대로 붙여요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아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천당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해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답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지옥이 있다 없다 투표하면 답이 나올까요? 똑똑한 지옥 전문가가 될 때 안 없고 논문에 쓰라려면 거 진짜 답이 나올까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지옥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답을 낼 거야 이게 분별이니까 분별해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그 분별을 답을 낼 수 있어요 마치 키가 큰지 작은지를 답 낼 수 없듯이 어떤 것도 고정되게 정해서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우면 극락도 있고 천상도 있고 지옥 온갖 지옥 세계를 다 그려낼 수도 있고 천상 세계도 온갖 천상 세계를 다 만들 수 있고 극락 세계도 그려낼 수 있고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하나뿐이에요 그런 허다한 오만가지 팔만 내장견 같은 막 온갖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엊그제 우리 아카데미 듣고 그날 이 자리를 확인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첫 마디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스님 와 저는 진짜 그동안 스님도 그렇고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절에서 온갖 온갖 경전에서 온갖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했죠 와 그게 방편이란 게 진짜네요 그 얘기 왜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심플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와 이게 진 그 방편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네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지옥이 어떻고 막 경전의 지옥이 막 얼마나 많이 묘사가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천상은 또 어디 있고 욕계 새끼 무새끼가 어디 있어요 극락 세계는 또 어디 있고 그런 허다한 경전에 나오는 그 허다한 교리들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불교 종교도 달랐고 불교 관심도 없었다가 올해 그냥 처음 이 법문을 알게 돼서 그냥 듣다가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알게 날아야 되겠네 싶은 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간절하지도 않았대요 남들은 눈물 나고 그런데 자기는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들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법문을 하잖아요 자기 소리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리로 자기가 발견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팔만대장경이 거기 붙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이 그 온갖 그 얘기들이 제가 이렇게 막 매일같이 하는 쏟아내는 이 말들이 한마디도 필요가 없는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2500년 동안 불교에 온갖 방편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깨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 독경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되고 장음악이 저를 이렇게 꾸며야 되고 저렇게 꾸며야 되고 저래야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도 되고 막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걸 가서 신기하게 불교계에서는 그걸 가서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깨는 사람은 잘 없다 보니까 세우는 것만 좋은 줄 알아요 한 법도 내세울 게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사찰에 가면 딱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장음으로 이렇게 단청도 하고 화려하게 온갖 꾸며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행동거절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뭐 예의범절 어떻게 해야 되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지켜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노보살림이 절에 처음 나온 사람한테 모를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아 이분 모르는구나 얼마나 반가워요 새신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부자부 가서 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저래서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딱 강하면 우리 스님들끼리 이렇게 여러분 저 제가 이제 군에 있었다 보니까 군에는 각 교구본사 스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군단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모이면 한 열 명 가까이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 어떤 큰 의식을 우리가 맡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게 되면 일단 서로가 물어봐요 우리 이런 의식을 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왜 물어보게 해요 사실 여러분 저 고스톱 칠 때 경상도 고스톱 다르고 전라도 고스톱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 정리 안 하고 고스톱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사십구제를 하든 뭐 무슨 의식을 하든 절마다 의식이 조금조금씩 다 달라요 또 교구본사마다 의식이 다르고 은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연보를 할 때 보면 시달림 같은 거 가서 보면 하루 종일 연보를 할 때 보면 스님들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욕하냐는 말이죠 그렇게 욕을 못해요 잘 그렇게 다르게 배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달라도 말을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거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뭐 단청이 있었습니까 이런 승복이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문화로 사회 시대가 이어면서 문화적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상당히 유연하죠 이 스님들이 어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합니다 요즘 젊은 스님들은 저를 하나 이렇게 해도 특히 저희 군법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에게 좀 맞추고 기존 전통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합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보자 라는 흐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전국에 군법당들 가보면 특히 요즘 짓는 군법당들 보면 와 이게 저리 맞아 싶을 정도로 되게 세련되고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되게 더 심플하면서도 막 이렇게 복잡한 이런 거 없이도 정말 장엄한 아름다움을 심플한 어떤 이런 아름다움을 다 구현해놓은 이런 도량들 이런 것들을 심심참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시도했던 젊은 스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파격적이라 낙성법회 할 때 스님들 왔다가 막 기절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대부분 스님들이 전부 다 막 놀랍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는 걸 보고서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통을 지켜야 되는 곳은 지키되 또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또 새롭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무엇이든 딱 고정돼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열려 있을 수 있는 건 왜 그렇겠어요 정해진 법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만이 법이고 저건 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게 법이거든요 법에는 뭐 하나 붙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의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사람이 이렇게 유연해지죠 저절로 어렸을 때